제 마음이 변했어요. 뭐? 본부장님에 대한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. 그런데 어떻게 계속 만날 수 있겠어요? 너 참 쉽게도 말한다.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? 나에 대한 네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? 네. 그랬나 봐요. 말이 되는 소리래!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?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다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질척대지 마세요.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까 가볼게요. 강단희! 나 너 포기 못해! 너만 끝나면 다야? 내 사랑이 그대론데 어떻게 내가 너하고 끝내! 내 사랑이 그대론데 어떻게 내가 너하고 끝내! 하... 다니야 너 왜 그래? 말해봐 무슨 일이야? 저 지금 본부장님이랑 얘기할 기분 아니에요 너 설본부장이랑 문제 있지? 말해봐 둘이 싸웠어? 설본부장이 너한테 프로포즈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니가 안 받아준 거야? 그만 가보겠습니다